3D 디자인 만들기 첫번째 가장 쉬운 피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원기등을 가져와서 측면값 올려서 사용하겠습니다. Shift키 누른 상태로 크게 키운 다음에요. 피자의 도우처럼 납작하게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하나 더 복사 붙여넣기 위해서 조금 더 크게 키우고 더 납작하게 색깔은 피자처럼 보이게 이렇게 색깔은 맛있어 보이는 색상으로 바꿔준 다음에요. 두개 선택해서 L 누르고요. 가운데 가운데 정렬 해주겠습니다. 정렬이 틀어지지 않게 그룹으로 묶어서 둘게요. 이렇게 색이 같아졌다면 여기 솔리드 눌러서요. 여러색 체크하면 됩니다. 그러면 피자의 가장 바닥에 있는 도우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자에 올라갈 다양한 데코레이션들을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컨트롤 C, V 해서 하나 구멍 도형으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크기를 약간 줄이고 얘를 키우겠습니다. 그러면 두개 선택해서 L 누르고 가운데 정렬 얘를 하나가 아니라요. 총 3개 복사 붙여넣기로 해서 3개로 이렇게 피망 모양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전체 드랙으로 선택해서 하나의 그룹 만들어주면 되죠. 얘는 피망이니까 색깔은 초록색. 자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토핑을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는 양파를 싫어했지만 지금은 양파가 너무 맛있습니다. 그래서 얘로 컨트롤 C, V 해서요. 하나 구멍 도형으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얇게 마치 초송달처럼 조금만 남기게 해서 하나의 그룹 만들어주고요. 얘는 흰색 양파입니다. 양파. 그 다음에 버섯도 좋아하세요. 버섯도 만들어 봅시다. 자 이렇게 동그랗게 납작하게 색깔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네모로 버섯이 마치 이제 잘린 모양인 거죠. 그래서 얘도 색깔 바꿔줍니다. 물론 이제 가운데 정렬을 해도 좋고요. 아니면 사실 이렇게 약간 삐딱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버섯도 하나 그룹 만들고 색깔이 같아지면 여러 색 체크. 그 다음에 역시 피자에 빠질 수 없는 고기죠. 고기. 고기는 동그라미 얇게 붉은색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올리브. 그냥 이거 그대로 가져와서 색깔만 바꿔서 사용해도 올리브 같아 보이네요. 좀 더 두껍게 하고 싶으면 여기 보이는 티크니스 두께를 높은 값으로 설정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이 좋아하는 치즈 치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손그림을 이용해서 표현해 볼게요. 그냥 이렇게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치즈처럼 색상을 뭐 다른 모양을 또 여러가지 모양을 이렇게 그려서 네 치즈 흰 치즈 노란 치즈 만들어 놓고요. 그 밖에 여러분이 피자에 올리고 싶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표현을 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뭔가 저는 옥수수를 올리는 피자가 좋긴 한데 옥수수 같은 느낌으로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봤어요. 이러면 일단 여기 피자를 꾸밀 수 있는 재료들이 이렇게 충분하게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다음서부터는 이 피자 위에 여러분이 이제 움직이면 되죠. 근데 자 도형을 클릭하고 컨트롤 cv 해서 하나 복사한 다음에 자 올리면 되는데요. 도형 컨트롤 cv 해서 하나 올리면 되는데 어? 지금 이렇게 색깔이 뭔가 이상해지죠? 이거는 이제 높이가 같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는 내가 만들어 놓은 도형의 높이를 조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컨트롤 cv 해서 버섯도 가지고 와서 크기 쉬프트키 누르고 줄여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회전시켜서 좀 더 자연스럽게 피자 위에 올라갈 수 있게 해줍니다. 자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토핑을 컨트롤 cv 해서 이렇게 컨트롤 z 뒤로 가게 하면 되죠. 잘못 움직였을 때는 자 해서 회전도 시키고 크기도 줄여보고 아예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크기가 작아져서 잘 안보입니다. 그럴 때는 크기를 높이 위치를 정확하게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해도 이렇게 모양을 사용할 수 있겠죠. 자꾸 이 바닥을 움직이게 돼서 건드리는 경우에는 이 피자 도우를 여기 자물쇠 잠금을 이용해서 고정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피자 도우는 움직이지 않고요. 대신 이제 토핑들만 이렇게 움직여서 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맛있는 피자는 어떤 모양으로 생겼나요? 고정해 버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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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